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 밥상 76회차의 내용은 신청서 양식은 눈에 띄게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 밥상 제 77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있는 DM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있는 DM 여러분, 여러분은 DM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DM은 다이렉트 메일의 약자로서 상품, 카다로그 등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개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광고 선전 방법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입니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광고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광고가 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이해시키고자 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개인을 상대로 하는 DM 광고는 이렇게 일반인을 상대로 모두에게 어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있는 DM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누구님에게 긴급 안내, 어떠어떠한 분에게 긴급 안내라는 표현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만 콕 집어서 언급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긴급히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광고 방식인데요. 누구누구님에게 긴급 안내, 어떠어떠한 사람에게 긴급 안내 이와 같은 표현으로 타겟 고객을 한정해내서 그 고객만을 상대로 광고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엄동서란에 수도 동파로 수돗물이 새는 고객에게 긴급 안내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DM 광고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광고 반응이 올라갑니다. 광고 반응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타겟 고객을 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님에게,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 라는 것으로 특정한 타겟 고객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그 해당 고객으로부터는 반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긴급 안내라는 것으로 그 특정한 고객에게 메리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고객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긴급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수량이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의 반응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고통에서 탈피하는, 고통 회피하는 쪽이 더 반응이 높습니다. 고객은 상품의 메리트로 행동하기보다는 고객이 구매하지 않았을 때 손해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점, 이 점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기업 간 거래인 B2B인 경우는 경비 절감이나 효율 등이 우선이겠지만 개인과의 거래인 경우에서는 감정의 좌우가 됩니다. 고객의 감정은 희노애락에 기반을 두고 있고 광고의 반응은 슬픔과 고통으로부터의 탈피가 쾌락을 추구할 때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귀사의 DM 광고는 고객에게 반응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객의 반응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고객을 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정된 고객을 상대로 어떠어떠한 고객에게 긴급 안내라는 형식으로 말을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DM 광고 멘트입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밥상 제77회차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있는 DM이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황문진의 성공밥상을 주변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밥상을 함께 나눌 친구분들을 성공캠프 밴드로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친구분들과 함께 성공밥상을 함께 하시죠.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